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을 강타한 5호 태풍 독수리의 이어감 서쪽 해상에서 또 다른 열대 폭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다음 주 초와 중반에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에 중국 상하이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 제주도는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태풍의 진로입니다. 6호 태풍 카눈과 주변 두세 개의 열대 성저기압들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등의 수치 모델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동쪽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5호 태풍 독수리 자체가 꽤 강력한 세력으로 중국 안부에 상륙한 이후 한 동안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중국 내륙을 따라 북상하는 과정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일시적으로 동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윈디의 유럽과 미국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이 중국 중부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진출하던 6호 태풍 카눈이 다시 서해로 빠져나오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윈디의 유럽과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상륙하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과 중국 간동과 북한 평양을 거쳐 북상하는 6호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미국 기상청의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 모의되고 있는데 유럽의 예측대로 6호 태풍 카눈이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상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밀려난 고기압의 세력이 빠르게 확장하지 않고 지체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고기압 경계선이 우리나라 서해안 부근에 형성되면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한반도 서해안 방향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8월 1일 화요일 오전 7시에 973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6호 태풍 카눈은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하고 있으며 8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 98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6호 태풍 카눈은 중국 중부지역으로 진출한 후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북동 지나다가 8월 7일 월요일 오전에 99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상하이를 통하여 다시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기압이 서해를 통과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8월 7일 월요일에 한국 전역에 많은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서해로 진출한 저기압이 한반도에 많은 폭우를 뿌릴 것으로 보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기상청의 예측 시뮬레이션입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보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953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한 6호 태풍 카눈은 8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95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를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이후 방향을 서해로 급격하게 턴을 한 6호 태풍 카눈은 산둥반도 해안을 따라서 서해로 북상하게 되고 8월 4일 금요일 저녁에는 97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해를 지나서 중국 대련과 북한 평양을 지나서 북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태풍의 위험반원 안에 들게 되면서 많은 폭우가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6호 태풍 카눈이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몬숭고래 위치를 북쪽으로 올려놓을 경우 몬숭고래 동서 끝자락의 남북 간 위치가 뒤바뀌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 번에 두세 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 미국 기상청에서는 세 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의 예측은 계속하여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